안녕하세요, 하루들. 오늘은 시아토 떡만 모드스콘과 브레이브 킴 플레잉 그린 워드 사과 이렇게 먹어볼 거예요. 브레이블를 뿌려주세요. 부추 Intel. 브레이블를 뿌려주세요.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이거 먹으면서 이거 씨딩 제품이어가지고 한번 이것도 같이 먹으려고요. 닭가슴살도 냉동실에 냉동실에서 냉동실, 냉동실, 냉동실 오븐이 오븐이 오븐을 오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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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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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파 고추 계란 고추 고추 아이스크림 고추 고추 잘 익었네요 소금 오징어 파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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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마늘 파 소금 고춧가루 고춧가루 무침 고춧가루 소금 설탕 고춧가루 설탕 고춧가루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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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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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강 고춧가루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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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파 양배추 닭다리 양념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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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파를 아 으 아 으 으 으 치즈품을 말리고 치즈축을 취하면 치즈 Industry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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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레가 7개월인걸? 앉아 카레 앉아 반품이 앉아 손 바프리 손 손 손 손 할 줄 알아요? 어 손 할 줄 알아요 손 손 바프리 손 어? 아 또 모른다고 해야겠다 바프리 손으로 하시는 거 귀여워 산책 중에 바프리가 너무 힘들어서 바프로 누워가서 바프리 이제 가려고 해요 바프라 나 백끝린과 복숭이로 먹어야겠지 하 bananas 이렇게 먹겠습니다 잘먹겠습니다 소세지 찰떡 찰떡 찐찰떡 찰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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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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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어는 꺼내어요 소주가 곱갓으로 꺼내어요 소주의 제품들 손에 면을 썰어다 소주가 좀 더 좋아 소주가 너무 좋아요 소주가 너무 잘修거렸어요 소주가 뭐지 소주가 너무 좋아 소주가 너무 좋더라 소주가 더 잘 어울리는 건 다짐 소주가 더 잘 어울렸어 고객님 오늘은 식빵 한 조각 사용해서 식빵강정 만들고, 요거트 토핑을 올려서 같이 먹을 거예요. 식빵 한 조각 사용해서 식빵 강정 만들고, 요거트 토핑을 올려서 같이 먹을 거예요. 세트에 반으로 Gotta upstairs도 베이컨과 부터는 마늘을,적으로 부터가 좋아해요. 이제 아이스크림이 잘 익 под jakie 먹길 수 있을 때 잘 익었어요. 아직 안 익은 맛을 좀 더 익혀요. 연어, 물, 고추, 고추, 바삭을 넣어주세요. 스포츠, 비트, 금방, avail도 더 짓는거예요. 아주 잘 익은거예요. 소금 배 euch gerade 만들어 놓습니다 계란 보인다 새우 하늘 계란 잘 먹:// 참기름 stadio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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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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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먹으니 왜 이를 넣을지? 맛있겠다! 맛있다! 맛있게 먹으면 죽었고 맛있게 먹으면 좋고 아,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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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유 우유 해먹기 아까도 못했는데 밥을 먹기 그리고 툭 계란 고추장 양파 계란 완성 소금 양파 Obrigada 3만 명 소금 tatu 야채 소금 안전부 닭다리가루 고추 그리고 김밥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고춧가루 이렇게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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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이 계란 계란 계란이 왜륵 고춧가루 음 반죽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